아 어려운줄 알았네. 아 진짜 졸았잖아 괜히. 어려운줄 알았.. 아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카이롬.. 아직 해서도 안 깼다고.. 아 뭐지.. 아직 안 깼다고.. 아 카이롬 선의킬을 한 번 더 가러 가야 되겠구만 기를.. 어 이거는 채널 없이 바로 들어가지는 것 같아. 조건이 뭐냐.. 혼자서 격파를 해야 되고요. 무기가 보조만 장착해야 된다. 아.. 멀티님 두번째 검마격파 축하해요. 전원클은 못했지만 담달부터는 여유롭게 전원클 가자. 아.. 아 드러 왔구나.. 그 어렵다는.. 아카이롬 아닌가.. 수공이 50만이 안되더라구요, 지금. 50만이 안되네. 아, 겨우 깼네, 와. 억지로 100만 만들어봤겠네, 와. 돌아왔구먼 집아퍼. 그래, 내가 돌아왔네. 전송해보겠네. 시간에 대신 간. 클래스드가 깨졌어. 휴대전화. 상대까지 강조해. 뱅지로 1. 뱅지로 2. 아..후원 고맙습니다 감히 내가 반돈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다음 퀘스트 지팡이가 필요하군 다음 퀘스트 다음 퀘스트